매추리 매추리 내가 키우는 매추리 맛있을까 훈제 했는데 훈제 소금도 좀 뿌리고 훈제를 했는데 맛이 어떨지 아 먹고있어서 오늘 잡았는데 맛있을랄까 진짜 얼마만에 먹어보는거야 생각이 안나네 아 물티슈가 없네 손을 먼저 닦지 아 되게 에이 일단 화장지로라도 어떡해 화장지로라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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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아.. 무너다리 껴야되나? 긴기 싫은데 귀찮은데 오늘 간단하게 먹을건데 소주 한 번 한번 먹어보죠 간단하게 아.. 피 또 나 아이씨.. 아타 벌어지네 계속 살이 누구.. 아유.. 잠깐만.. 왜그래.. 긴 나쁘게 넘어주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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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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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은 나쁘진 않은데요. 나 혼자 해놓으니까 너무 즐기다. 불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 구웠을 때 먹어야 되는데. 맛이 있네. 한 잔. 이게 말랐어. 오늘 이렇게 마르면 안 되는데 이거. 촉촉하게 기름기가 딱딱 떨어질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이것도. 이것도. 생각적으로 많이 즐기지 않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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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